한 주간의 연예계 핫이슈 정리해드리는 연예투데이 주간베스트 시간입니다. 새해 초부터 연예계는 각종 논란과 루머로 바람잘날이 없었습니다. 함께 하시죠. 새해 첫날 김태희와의 핑크빛 열애 소식을 전한 가수 B. 하지만 군인 복무교율 위반으로 논란이 되면서 일주일간의 근신처분을 받았는데요. 가장 약한 처벌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한 번 처벌도 특혜가 아니냐라는 비난에 시달려 했습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은 결국 구속수감돼 재판을 받을 예정이고요. 각종 축축성 루머로 골머리를 앓은 스타들도 있었죠. 원비는 소녀시대 수영과의 열애설에 이어서 언론 기사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작성된 장난글 때문에 모델과의 결혼설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한예진은 오랜 연인인 나홀과의 결별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축구스타 기성용과의 열애설로 가슴아리를 해야 했습니다. 이번 주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할 스타도 있었죠. 지난 수요일 배우 엄태용이 장가 가던 날인데요. 쑥스러워하면서도 싱글벙글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비공개로 결혼식이 진행된 가운데 아름다운 신랑 신부의 모습은 사진으로 공개가 됐는데요. 밝은 표정의 신랑 엄태용과 발레리나답게 아름답고 우아한 신부 윤혜진 씨의 모습이 마치 한 편의 흑백 영화를 보는 듯하죠. 엄태용의 결혼식은 마치 시상식장을 보는 듯 연예계 탑스타들이 대거 참석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가요계에서는 무한도전 어떤가요에서 선보인 정형돈의 강북 멋쟁이가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재미있는 가사와 중독성 있는 멜로디, 따라하기 쉬운 네모댄스까지 더해져 발표 이후 쭉 음원차트 1위를 달리고 있는 건데요.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서 정형돈은 오늘 오후 방송되는 쇼 음악 중심에도 출연해 작곡가 겸 피처링을 담당한 박명수와 함께 유쾌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세요. 고현정이 드라마 여왕의 교실로 3년 만에 안방극장 복귀를 고려주기 사실이 알려져 관심을 모았습니다. 함께 하시죠. 내 사람들이 옵니다. 선동 여왕에서 보여줬던 고현정의 명품 연기 여전히 생생하시죠. 오늘 6월 방송 예정인 여왕의 교실로 안방극장 복귀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져 팬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여왕의 교실은 일본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독선적이고 차가운 여선생님이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으로 부임한 뒤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고현정이 연기하는 카리스마 여선생님을 만나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걸그룹 카라의 일본에서의 인기는 올해도 거침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6일 국내 걸그룹 최초로 꿈의 무대로 불리는 일본 도쿄돔 단독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데 이어서 최근 열린 일본 골든디스크 대상에서는 2년 연속 베스트 아시안 아티스트상을 수상했는데요. 카라는 2집 앨범 슈퍼걸로 아시아 부문 올해의 앨범상과 베스트 3 앨범에도 선정돼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일밤에서 새로 선보인 아빠 어디가가 색다른 재미와 웃음으로 화제가 됐었죠. 아빠 어디가는 엄격한 아빠 송동일과 김성주 친구 같은 아빠인 이종혁과 윤민수 그리고 딸바부 아빠 송종국이 자녀들과 함께하는 여행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낯선 시골집이 마음에 안 들어서 펑펑 울기도 하고요.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지만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모습이 절로 미소를 짓게 했습니다. 특히 윤민수의 아들 윤후구는 아빠를 쏙 빼닮은 외모와 밝은 성격으로 방송 후 단연 화제가 됐는데요. 내일 방송에서도 한층 리얼하고 유쾌한 여행기 기대할게요. 활기차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애투데이 주간베스트였습니다.